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혀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떤 이슈를 윤혀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볼지 2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대급 수요 예측 어제 많은 놀라셨을 겁니다. 기관 주문이 무려 일경의 금액이 찍혔다라고 일경의 금액이 모였다라는데요. 이러면서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 30만 원을 거의 사실상 확정을 하게 됐고요. 다음 주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정말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제로 따상을 갈지 과연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어제 오후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경이라는 걸 제가 방송에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하게 됐습니다. 일경이 얼마죠? 그러니까요. 감이 안 옵니다. 1조의 만 배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수급이 다 어떻게 보면 빨려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2차전지 관련 쪽에서 펀드도 그렇고 ETF 관련된 쪽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LG화학부터 시작해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매도를 하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을 살려고 하는 움직임도 충분히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IPO 기간 투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배정된 주식 수가 2337만 주인데 지금 1500대 1이니까 지금 계산상으로 보게 되면 일경 51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공모가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30만 원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상장하면 거의 3위, 2위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SK이노베이션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상까지 가면 시가총액 100조는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고 정말 CATL의 어떤 아성을 위협하는 그런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1월 시장 내에서 과연 수급이 어떻게 돌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청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청약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를 못 잡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엘제너스 솔루션을 좀 필두로 해서 셀 3, 4가 확실히 좀 성장률이, 상승률이 작년보다 좀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2차전지 쪽에서는 소재 쪽이 워낙 좀 크게 갔죠. 2배, 3배까지도 갔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성장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2, 3배까지 갔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볼 때는 50%, 한 100% 정도 성장을 한다면 작년에 좀 가지 못했던 셀 3, 4라든지 장비주가 사실 그래서 1월 초에 지금 장비주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어제 상당히 상승폭이 컸지 않습니까? 시가총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셀 3, 4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관심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청약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안주를 찾는다면 저는 소재보다는 제가 사실 작년 내내 SK이노베이션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만 원 초반 때 갈 때도 그냥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소액주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정치권들의 보호하겠다는 어떤 이런 아젠다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인구가 지금 천만 명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투표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과는 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반대 수익을 지금 SK이노베이션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멘텀은 확실히 SK이노베이션도 좋아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LG에너지솔루션 분명히 좀 좋을 것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것이 청약이 안 됐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줄창 말씀드리다만 30만 원대 후반까지도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